이번 과정은 프리데이 퀴즈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전 이수 과목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. 첫째는 ATC 001부터 399번까지의 강의들이 있고 두 번째는 성김 교수님이 진행하신 우모드를 위한 팀러닝 강좌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. 이걸 사전에 미리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수을 연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. 다만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성김 교수, 김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 텐스플로우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데스크탑에 그렇게 설치할 필요는 저희 과정에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토매틱 시티 사이트에 로그인하시면 오른쪽에 보면 AI 강의실이라고 있죠. 이 강의실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레지스터가 된 사용자들에 한해서 대개 다 버추얼 머신이 할당이 됩니다. 버추얼 머신 내에 웹 기반으로 동작하는 텐스플로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각자의 데스크탑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.